짜잔 짜잔 어 긴 머리가 뜬네 짜잔 알람 떴다 짜잔 댓글이 안보이니까 부탁을 봐요 댓글을 틀고 됐다 좋아 어 리노리방 오랜만이에요 아닌데 얼마전에 한거 같기도 한데 자 안녕 안녕 흑발의 라이더 오우 가죽채켓 입었네 가죽채켓이랑 잘어울린다 리노리방은 못참지 아우 많은분들이 빨리빨리 들어와주시는군요 아 몇초지 났더라 오케이 4초 3초 2초 1초 오케이 인사해야겠다 안녕하세요 네 리노입니다 아 그냥 밥먹으러 왔어요 배고파 아직 아무것도 못먹어서 아직 아무것도 못먹었어 아직 아무것도 못먹었어 아직 아무것도 못먹었어 분명 아 아이고 눈 참 잘생겼네 헐 빨리 먹어 메뉴가 뭐야 메뉴가 뭐야 메뉴 일단 요 친구가 아이고 간장에 들어간 친구를 먹을 거고요 간장 찍어 먹는 거랑 첫끼라고 첫끼라고 뭐하다가 그러게요 뭐하다가 이렇게 첫끼가 되는지 모르겠구만 그냥 말없이 밥 먹고 갈 거니까 잘 봐주세요 어 어 스 아니 근데 이거 브랜드잖아 음 그 고 짭짤한 햄 김밥 과 갈비만두 배고파 자 봅시다 봅시다 지금 2분 33초니까 오케이 10분 될 때까지 저 먹방하는 거는 보세요 음식이 하나도 안 보이는구나 짜잔 만두 맛있겠다 스테이 점심 먹었어요 점심 먹은 사람 점심 먹은 사람 아니 이거 지금 2시 2시? 2시니까 안 먹은 사람 찾는 게 더 빠르려나 한 입만 주세요 자 아 요구 자 보여요 보이나? 보이겠지? 안 보이면 확대해서 보세요 아 앞으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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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는데 어? 뭘 또 볼래? 스트레이키즈리너가 정숙에서 물을 따르는 소리입니다. 와 목 막힐 뻔 했네 김밥이 넘어가다가 멈췄어 양치하기 너무 귀찮아 음 안 하셔도 돼요? 굳이 양치 할 필요 있나? 안 하고 계속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치과 가서 그냥 그 뭐야 짜릿하게 한번 경험해봐야 아 양치를 할 걸 그랬구나 응? 하는 거지 뭐 이마 더 자주 까주세요 음 이거 그 머리 말릴 때 윙윙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더라고요 맛있겠다 다이어트 때문에 풀떼기 먹는 내가 싫다 풀떼기 그 요즘 샐러드는 못 먹겠어 그 생 야채? 라고 해야되나? 그 날것을 샐러로 먹으니까 아 좋지 않아 그 야채는 다 익혀 드세요 난 덮은 게 좋은데 저도 덮은 걸 하고 싶거든요? 근데 덮은 걸 하면은 머리가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지? 그러면은 눈이 안 보여 이렇게 보면은 그래 이게 내가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알아서 벌어져요 그래서 덮는 거는 제가 혼자 못하고 헤어 해주시는 분이 계셔야 돼 음 음 음 음 음 음 이누야 오늘은 커피 안 먹어? 커피 먹으려고 했는데 왜 안 먹었지? 왜? 몰라요 라이더 머선일이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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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더 테키라 입고 갔었던 거 그건데 명량 명량 네 어 응 Sod 어 우와 이거 어 맨두도 먹어주세요. 짠. 맨두. 아 맞네. 먹기만 한다고 그랬지? 몇 분이야? 7분. 오케이. 먹기만 합니다. 오. 오. 뺄쭘한데 말해야겠다 ASMR인가요? 아니요 어 ASMR요 표다 안들리겠지? 공부하려고 딱 앉았는데 민호가 뭐 했는데 못봤다 어? 어? 또 넘어갔다 아이고 닉놀이 방은 밸런스 게임하는게 국룰 그럼 오늘은 밸런스 게임을 합시다 냥냥라차가 뭐예요? 냥냥라차 얘네? 얘네가 얘네가 냥냥라차인가? 무야호 과자 순둥돌이 도리 어? 순둥돌이 도리 순둥돌이 잘 있죠 있지 잘있지 델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 면접 보러 가야 돼. 빠이. 잘 봐요. 나 잘 보기만 하면 안 돼. 잘 해야지. 잘 보기만 하면 안 돼. 난 왜 만두를 간장에 안 찍어 먹지? 그게 뭔가 귀찮지 않아요? 간장에 찍어 먹기? 종선이 많아져. 나만 그런 맛. 만두 구이의 스킨밥. 만두 구이의 스킨밥. 굳이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다 드세요. 특이하네. 종이 껍짱 크다. JYP는 안 써 있네. 나 간장을 부어 먹어요? 대단한 사람들이네. 짜지 않나 그러면은? 나 이렇게 먹으면 딱 간적당한 것 같은데. 여러분 싱겁게 해주세요. 어? 나도 어제 서울컵 갔는데. 어제 JYP 웃겨 죽을 뻔. 어제? JYP? 어제? 아, 두 곡. 이거 KCON에서 한 거. 왕지춤. 왕지춤인가? 왕지춤이 진짜. 나도 간장 안 찍어 먹어. 뒷처리하기 귀찮아. 오우. 그거 인정. 완전 인정. 뒷다리기 귀찮아. 깜짝이야. 막날들어. 그 앞에서 조작을 해봐insi. 터대기 귀찮아. 잠시. 친해적 대들어. 손이... 다시. 바로 구하고 있는 있는... 팀이 쇼. 태어나. 피. 손이... 남자리야. 천사. 천사. 이게 뭔 소리야? 리누오빠 나대일 군대가 앞으로 릴리방 못본다? 리누오빠 나 군대가 리누오빠 나 군대가 리누오빠 리누오빠 뭐 신기하네 잘가요 일찍 간다는데 그래도 인산 해줘야 초밥관장 안 찍어 먹는게 오 그렇네 그건 찍어 먹는구나 아닌가 그거도 고추냉이 올려서 그냥 먹을 때도 있어요 왜냐? 귀찮던 말이지? 아, 직업군인 직업군인도 막 훈련소 같은 거 훈련소를 가나? 내가 안 가서 모르겠네 저희 친구가 그 뭐야 군대를 갔단 말이에요 군대에 가서 운전병이 됐대 근데 요즘 군대에 있는 친구들하고 연락이 되잖아요 이야, 근데 걔네도 걔도 참 대단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데키라 할 때 벌칙 뭐 할까요? 벌칙 승민이 승민이랑 할만한 거 벌칙이 뭐 했을까?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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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줘요 내가 여기서 하나 골라가야겠어 어휴 anything ok 1 2 2 2 4 3 3 5 6 5 6 5 5 6 6 7 7 대공면에서 순둥돌이랑 놀기 벌칙으로 이야 벌칙으로 어 어 스키즈 노래를 무양으로 부르기 관계자의 출입은 무양호 무양호 어떻게 해야겠냐 이거 힘들다 딱방 때리 딱방은 너무 흔하니까 딱방 안 돼 안 돼 힘들어 물 1리터 마시기 이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지는 사람 복근 보여주기 이야 이거 뭐 내년이나 되어버릴 수 있겠는데 망치충추기 망치충추기 음 해볼 만하다 무관주충추기 저번에 창빈이 나왔을 때 벌칙으로 보석 자 나 댓글 봤어 댓글 봤어 그 뭐야 빽도어 춤을 추면서 아니야 신맨이 춤을 추면서 빽도어 노래를 부르래요 권지점의 추리금식은 빽도어 권지점의 추리금식은 빽도어 너무 힘든데 모닝콜 자유로드롭 타면서 스키지 노래 부르기 에이 자유로드롭은 뻥이지 서로 스타일링해주기 이긴 사람이 진 사람 스타일링 해주는거 어때요 음 괜찮은거 같은데 나는 내가 만약에 김승윤을 입힌다 그러면은 흰색 나시티를 입히겠어 거기다가 기모가 들어간 따뜻한 그 방한 목같은걸 입히겠어 음 괜찮은거 같죠 백동 2배속은 너무 쉽지 그 빼드에 아니요 아니요 그럼 립이 탈색이 해달라고 제안한다. 거절한다. 데뷔 때 입은 옷. 우와. 데뷔 때 입은 옷. 어? 진짜 읽고 싶은 댓글이 생겼는데 그러면 제가 이 사람의 건강을 망치는 거예요. 뭐를 써 있었냐면 10초 뒤에 공개합니다. 댓글 읽어줄 때까지 운동한다고 그랬어. 운동 다 하셨겠지? 10초는 충분하지. 내 스티커 진짜 다시 맞추기 해야겠다. 뭐야. 자꾸 엉덩이를 때리래. 엉덩이를 왜 이렇게 좋아해? 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네. 손 편지 10줄 이상? 아니야. 안 돼. 안 돼. 열 줄 알았겠어. 댓글이 이제 10초 이게 올라왔네. 잠깐만 이거 빠르게 하는 거 있었는데. 리얼타임 모드 사용함으로 하는 거라고 그랬죠? 1,2,3,5. 1,2,3,5. 이리노가 내 댓글을 읽어주면 공부하러 갈게. 가라. 공부하는 건데 말리지는 않는다. 상체는 신메뉴인데 하체는 백두어로 춤추기예요. 해봐요. 먼저 해보고 영상을 올려요. 제가 이렇게 메일로 보내요. 내가 그렇게 오디션을 보면 붙는다. 하. 짜잔. 리노는 열 줄 쓰라고 하면 한 줄에 한 글자 쓸 것 같다. 지금 이제 그거 하고 있구나. 편지 이거 열 줄 얘기하는 거. 리얼타임 모드 고고고.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 엄청난 딜레인걸. 공부하지 말라고 브이앱 켠 거죠? 어 뭐야. 나 화면이 꺼매졌었는데 방금 뭐였을까? 뭐였을까? 내 제품이 이상한 건가? 리빗 그립톡 안 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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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걸리던데. 그. 돌리면 된다고 하려고 했죠? 오디션을 보면 입사 가능? 아 그 매일 아니겠더라 난 모르지 동물 잠을 입고 출근하기도 괜찮겠네 오디션 볼 사람들 제가 꿀팁 알려드렸으니까 그렇게 보세요 얼마나 좋아 그렇게 보면 와 진짜 어렵네 만약에 음 그렇게 해서 오디션이 붙었다 그래서 데뷔를 했다 그러면은 진짜 맛있는거 사줄게요 김밥 맛있거든 어제 엔딩 해명해요 아 어제 엔딩 그냥 해봤어요 재밌게 따 따 따 해가지고 뭐야 이제 이제 검은 검은 화면 얘기 나오고 있는 거야 이야 아 이거 저 와이파이 안 쓰고 있어요 와이파이 문제가 아니야 와이파이 이렇게 딜레이가 되니까 과거에 했던 말들을 이렇게 어 그 내가 했던 말들을 다 집어보게 되는구만 어이구 어흐 오 내 댓글 읽어주면 jyp 앞에서 상체백도 하체신 메뉴 준다 음 오후 2시 32분에 올려주셨구요 기대할게요 진짜 기대합니다 저 뭐야 아 1 으 니결당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해요 이결당 가입하려면 어 맨날에 그거 했었는데 문제 내게 했었는데 문제 내게 아무도 못 맞춰서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했지 뭐예요. 여러분. 스테이들이 리얼타임 모드를 켜야 함 이런데. 어? 나갔다 돌아. 끊겨요? 뭐야. 아니구나. 나. 어? 뭐? 이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자, 그러면은 딜레이가 맞아질 때까지 정적의 시련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자, 마음의 평화를. 왜? 아니, 내 평화를 내 끝 딜레이 별로 안 되는데. 왜? 악마토끼 미소가 나왔어. 어... 그... JYP에서 춤추신다는 분? 이제 그건가? 오케이. 지금부터 맹면습함. 아니, 근데 뭐 딜레이가 지금이나 돼. 어! 나 물! 어! 나 물! 으응! 으응! 이제 문제 맞춘 얘기가 나오고 있군. 문제 또 내줘봐? 오케이. 그러면은... 아, 이거 난 얘기했었어. 얘기했었어. 이거. 난 이거 얘기했었어. 나 못 맞추면 삐질 거야. 자, 그러면은... 류규어 일단 가입 퀴즈를 내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 어떤 드라마를 보고 옷을 쓰고서 한쪽 눈에 가렸어요. 그리고서... 엄마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도중... 제가... 어딘가로 빠졌는데... 그 빠진 곳은... 어디일까요?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세 글자입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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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댓글로 올라갈 때까지 좀 먹고 있을래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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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댓글로 올라갈 때까지 좀 먹고 있을래요? BBB 2008 벤지통 누구야 벤지통 누가 엄마랑 걸어가다가 벤지통에 빠져 그게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뭐야 생각보다 잘 맞추네 뭐야 잘 맞춰 아니야 근데 틀린 사람 많아 싱크 뭐야 게울가 논드렁 배수구 하수구 땅굴 포도밭 싱크 대 싱크 대 오케이 내 반수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자자자자자자 정답 정답 우리집의 반입니다 오케이 꽃반 되게 많은 정답이 나오네요 자 athlete 정답은 빠밤 우두밭 요우 틀린 사람 틀린 사람 변기통 뭔데 왜 변기통 꼭 변기통 쓰신 스테이들은 가다가 변기에 한번 맞아보시기 바래요 몇문제까지 있냐고요? 제 나이가 몇살이죠? 24살이죠 사실 컨닝했는데 봐주나요? 컨닝이라 안 듣기면 되죠? 오케이 그럼 다음 질문 갑니다 다음 질문 다음 질문 오케이 제가 데뷔 초에 김밥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은 정말 냄새 안 맡아도 싫고 보기만 해도 막 기분이 확 나빠지는 수 아이고 죄송해요 잘한거 할게요 됐어 다음걸로 넘어가 아 다음거 뭐하지? 음 음 음 음 음 오케이 자 제가 어릴때 할아버지 댁 옆에 그 고물 고철 그런거 놔두는 저 공터 같은게 있었는데 거기서 혼자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춤췄겠지? 땡 빼도우주기 땡 그 초등학교 때 에 초등학교 때 빼도우주기 땡 공기놀이 땡 그때 그때 어 이게 운동 종목 중 하나에요 근데 스포츠는 아니야 음 아 객관식 객관식 오케이 오케이 자 객관식으로 할게요 1번 1번 자동차 운전 아니지 저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을 할 수가 없잖아 1번 음 아 뭐가 있을까 어 1번 자전거 타기 2번 농구 3번 누워있기 4번 무술 진짜 맑았네 5 5번 달리기 5 5 5 5 3번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3번 3번 3번이 누워있겠죠 누가 봐도 3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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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6 7 8 7 5 6 6 7 7 7 8 8 9 9 9 5 10 9 9 10 9 10 10 10 10 10 11 11 몰라. 어쨌든 간다. 누워있기도 운동이니까 그렇지. 냅다 누워서 배. 보기에 있는 거 다 했다. 6번 내 생각. 6번 내 생각. 3번이 되게 많네. 됐어요. 실망이에요 여러분. 정답 얘기하고 저 갈 거예요. 왜냐? 3번이 너무 많았어. 이제 와서 바꿀 생각하지 마. 불렁새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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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력으로 혼자서 배고있다니. 나를 진짜 대단한 사람으로 아는구나. 정답은 빠밤. 4번. 무술. 이게 뭔 소리인가 아쉽겠지만. 그 복싱도 섀도우 복싱 하듯이. 그 당시에 보던 만화가. 굉장히 화려한 무술들을 하는 만화여가지고. 네. 뭐. 어쩌다 보니 저도. 그 넓은 공정에서. 혼자 냅냅 하고 있었어요. 오. 맞춤. 무술 뭔데. 그래 이거는. 어디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못 맞출 수도 있지. 그래서 제가 객관식으로 했잖아요. 객관식으로.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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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물로 할게. 어? 마침물로 한다고요? 나 대단한 사람이었네. 그때 했던 붓을 지금 보여줘. 그 정말 말도 안 되겠어요. 저 그 말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그 막 수혜 같은 거 이렇게 높이 쌓아놓는 게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막. 야. 바로 있고. 어우야. 어우. 상상할 수 없어. 오. 다 맞췄습니다. 이제 리결 따님. 뭐죠? 아직 문제 끝났다고 얘기 안 했어. 자. 자. 정말 쉬운 걸로 갈게요. 제가 먹은 김밥에 들어가는 재료를 말하세요.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요.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요. 제가 먹으면서 뭐가 들어가는지 다. 이. 눈과. 미각으로 다 느꼈어. 계란. 햄. 밥. 김. 땡. 이거 하나도 빠지지 말고 다 말해야 해. 햄. 단무지. 김밥. 땡. 오. 잠깐만. 오. 당근이 있었어요? 당근이 있었나? 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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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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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까먹었어. 오. 되게. 햄. 밥. 김. 참깨. 참깨. 창기름. 계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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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답을 까먹었어요. 100만명이 넘었어요. 잠깐만. 확인해보려면 오빠 배를 까는 수박. 이거 이렇게 까도 되는 게 아니잖아. 잔인해. 음... 출제자가 이상해요. 문제 오르니까 그냥 합격시켜줘. 그래 합격하세요. 합격. 100만명 합격. 박수. 어? 근데 내가 아까 이렇게 보여줬었구나. 100만 기념 무술? 아니 저 이제 무술 안해요. 한때 잠깐. 한때 잠깐. 철이 없었죠. 아 아 아 아 흑 흑 흑 흑 흑 지금 몇 분에 있잖아? 49분 43초 오케이! 10초 뒤에 갈래요 10 9 8 7 6 5 4 3 2 2 에 원래 리더리방은 이런거니까 안녕